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300달러 주당 실업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시는 게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 날에 받아왔었던 100달러의 정부 보조금 받는 것이 나오시겠습니까? 자 그에 대한 주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요즘에 정부에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나오는 발표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십니다. 그렇죠? 300달러의 정부 지원금 이제 시작을 해서 주마다 각기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 대부분의 주에서 신청을 했죠. 하지만 신청을 한 후에 거의 한 달 후부터 지급이 되는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받는 주도 있고 시작을 하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9월 말에서 10월 달이 돼야지만 300달러로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 300달러가 영원히 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사이를 받는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중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00달러는 FEMA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현재 공화당과 백악관의 분위기는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가져야 될 지방정부에서 가져야 될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지원금, 또 우체국의 지원금, 또 병원의 지원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 1200달러던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이던 내가 언제 받는지가 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내가 대통령으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3000억 달러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3000억 달러로 내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000억 달러는 코로나 지원 조치에 관한 예산이었었죠. 그런데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3000억 달러로 해서 직접 지원, 직접 지원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1200달러에 각각 가정마다 보내지는 그 돈 플러스, PPP,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지원금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3000억 달러로 경제 안전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0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주자라고 했던 부분을 연말까지 진행을 해서 주자는 부분. PPP론에 대해서 대략 1460억 달러로 지원을 해서 PPP론에 대한 지원금에 측정을 하겠다. 그리고 우정국에 10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에 105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타당한 이유와 그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아직 다 사용하지 못한 3000억 달러로 정부 지원금을 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내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의 금액이 조정이 되는 부분은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되어서 지난처럼 600달러의 주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있으니까 3000억 달러의 남은 예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12월까지의 300달러 그리고 1200달러라도 받겠다. 그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0달러를 받는 부분은 아쉽게도 100달러의 주당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이상의 부분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 부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지난 날의 600달러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사람의 조건이 상당히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의 높은 금액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1200달러를 받고 그에 따라서 600달러를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300달러라도 빨리 나와서 그대로 받아가면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12월까지 받는 게 낫겠다. 하지만 이 300달러를 못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자 그에 관해서 하나 연결을 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난 1차 지원금 1200달러 가정마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 국민의 1억 6천만 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1200달러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900만 명이 1200달러를 받아가지 않고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IRS에서는 그에 대해서 우편으로 못 받은 사람들 자격이 되면서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받아라 그리고 신청을 하라라고 안내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보고로 기록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겠죠. 의식을 정상적으로 가지지 못한 분들이나 아주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90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IRS에서 받아가야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는 그 지원금이 남아있다는 소리겠죠.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느님분들 중에서는 저희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irs.gov에 들어가시면 non-file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현재는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에 대한 영상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저에 대한 영상에서도 지난 날에 irs에 non-filer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뉴스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경기가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낙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 시각. 그리고 어제는 공화당이 1분의 1로 예산을 줄인 5천억 달러 예산에서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는 1,200달러에 대한 언급은 쏙 빠져 있죠.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한 5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터무니없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왜 5천억 달러의 현재로서는 그걸 해도 빨리 처리를 하자고 해서 1,200달러를 받는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패키지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벌써 한 달이 넘어가서 한 달 보름이 되고 있는 형부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마무리가 실런지 그리고 현재 받지도 못하고 있고 300달러는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300달러와 600달러 중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안에 벌써 주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안 나오고 있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들 힘드신 거 공통된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뉴욕기다리쌤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 뵙겠습니다.